아이고, 좋구나 다들 언제 오나? 다들 보면 놀라겠지 와, 여기 너무 좋다 보고 있어 되게 떨린다 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들켰어, 들켰어, 들켰어 들켰어, 들킨 거 같아 와, 이거 보았다고 힘들어, 나이 그럼, 물에서 막 움직이는 게 되게 힘이 있는 거야 뭐야? 지아, 지아, 은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벌써 왔어? 잠깐 들렸어요, 삼척에서 촬영이라서 아, 진짜? 또 가야 돼? 또 가야죠 한 시간 이따 가야 돼 어떻게 해? 우와 한 시간 이따 간다고? 어, 어 그래도 잠깐 보고 싶어서 들렸어 우와 대박이다 담백해 보내야지 잘 있던다 네, 뭐 밥이라도 모르겠다 대박 이야 잠깐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열정이 대단하네 근데 지의 촬영이 조금 밀려가지고 다행히 잠깐 짬이 나서 왔지 아이고, 그래도 반갑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깜짝 손님이다 와, 이거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왔어 석 따왔거든 우리 다 캔 거예요, 직접 근데 손질을 먼저 해야겠다 이거 와, 진짜 자연산이네 이거 어떻게, 어떻게 땄어, 이거를? 이렇게 퍼가지고 막 수현이가 제일 많이 땄어 야, 나 자연산을 이렇게 우와 이거 좀 다 딴 거야, 우리가 우와 나 이런 거 처음 봐, 진짜 대박인 언니 근데 이게 엄청나게 세게 붙어 있어 이거 엄청 깨끗하게 진짜 오자마자 일주일하네 오자마자 언니 잠깐 시작하는데 운동을 일시키는 거 아니냐 내가 마음을 일시키는 거거든 대ımı Rot on Adam arespace